마이크 테스트 겸 인사해 보겠습니다. 파주 강원 선생님 모셨고요. 안녕하십니까. 지산 박정혁 선생님 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죽돌 김창규 부편집장님 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목소리 제일 커. 그런데 죽돌은 알겠고 지산은 알겠는데 내가 왜 파주냐. 선생님 파주에 감금되신 거 아니세요? 아 그렇군요. 그렇군요. 지구 외출 나오신 거 아니세요? 거의 호가 팝으로 정해져 있던. 원래 지난주에 파주 출판단지에 감금 예정이었으나 감금처에 에어컨이 고장이 났대요. 아이고, 이 날씨에? 난 수강 못한다. 에어컨 고쳐놓고 날 잡아가라. 안 그래도 잘 안 들어가실 분한테 그런 명분을 주다니. 이게 하늘이 돕는 거 아니겠고. 그럼 그렇게 되는 거면 시험판 책이 더 늦어지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되겠습니다. 별로 썩 좋은 소식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은 저희가 막 좀 비싸보이는 그럴싸한 사과주스를 좀 먹고 있어요. 그러게. 오늘 그냥 럭셔리한 음료수가. 네. 고급진 병음료를 드시고 계신데요. 참고로 이거는 저희가 저희 회사에서 복지로 직원들이 커피나 이런 거는 그냥 마실 수 있지만 이거는 먹을 수 없다고 청순이 못 박았어요. 야, 치사하다. 야. 그러니까 딴지나 벙커 직원들은 커피는 공짜로 마실 수 있는데 주스는 돈 주고 사먹어요. 야, 이거 안 된다. 비싼 거라서. 병음료라고 하죠. 이게 저희가 대량으로 지금 배포가 되는데요. 사실 지산 선생님 덕분입니다. 지산 선생님 쏜 거야? 쏜 거야? 아니요. 그건 아니시고요. 며칠 전에 제가 사무실 없었는데 지산 선생님이 연락처를 직접 물어보려고 벙커로 오신 분이 계셨대요. 오셔서 맨입으로 부탁할 수 없으니 병음료를 대량으로 구매를 하시고 전화번호 알려달라고 하셨대요. 지산 선생님, 이성관계가 그렇게 깨끗한 편은? 죄송한데 남자분이신 거 아니에요? 동성관계가 그렇게 깨끗한 편은 아닌가요? 저도 뵙지는 못했는데 그런데 저희 바 요원분께서 아무 소용 없으실 거다 이렇게 결제를 하셔도 그냥 차라리 이메일을 한번 보내보시라 이런 식으로 안내하고 가셨다고 하시던데 조만간 다시 한번 오실 것 같긴 해요. 정말 난감하고 곤란하고 약간 고맙기도 하고 어쨌든 잘 마시고 맛있어요. 지금 우리가 마셔보니까 맛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전화번호가 문제인데 제 입장에서는 지산 선생님이 만나는 걸 계속 늦췄으면 좋겠어요. 만날 때까지 계속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저희가 녹음이 수요일인 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회의하고 있거나 녹음할 때 한번 오시지 않을까 걱정을 듭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내용은 이제 상담이 아니었어 이제. 어? 그렇죠. 빈질 받으러 오셨구나. 자고 나를 오셨구나. 자세히는 못 들었는데 아마 친구분의 2세 계획에 관련된 어떤 왜 남자분이 또 친구 걱정을 저도 정확히 모르겠어요. 늑대늑대님처럼 그냥 또 잘 본인 얘기인데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네. 잘 모르겠죠. 뭐 인연이 있으면 만나겠죠. 네. 그리고 저희가 피필러 원강대 광고를 막 했었는데요. 네. 이제 저희 걸 좀 해야겠습니다. 그 강원의 자파명리학 오프라인 강좌죠. 물론 온라인으로 제작돼서 온라인 동영상으로도 나가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시즌3 심화반이 저번 주에 끝이 났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두 가지가 8월에 개강이 되는데 동시 개강이죠. 일단 시즌3의 심화반까지 들으신 분들 그리고 동영상으로 심화반 공부 하신 분들 한해서 이론 세미나반이 또 개강을 한다고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도 제가 또 선생님께 사과를 좀 사죄를 좀 드려야 될 저희가 일정이 꼬여가지고 벙커에서 못하게 됐어요. 이론 세미나반이를 이제 뭐 단불 다 뽑아 먹으러 가요. 아니 심화반이 했고 나면 당시에 세미나반 하는 거 알면서 그러게요. 날짜가 없대. 토요일 하시려면 하시던가. 토요일 어떻게 토요일 날. 그래서 내가 이제 곧 이제 나도 나도 열받아서 그물 찍고 나갈라고. 아 근데 정말 저때도 이론 세미나는 벙커에서 안하고 왜 철공실에서 했잖아요. 그때도 그때는 아마 저기 그 공간이 안 돼서 동승봉 시절이니까 제가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직 단불이 되게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정말 정말 제가 잘못한 거예요. 이제 끝물이요. 선생님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사기 기초반도 그리고 시즌3 이제 이론 세미나는 계속 가시고 시즌4 기초반이 또 네 8월 23일 날. 네 이거는 벙커에서. 아마 지금 방송 나갈 때쯤이면 절찬리의 개강 신청을 아니 뭐지 수강 신청을 받고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이론 세미나 반도 역시 벙커 홈페이지에서 수강 신청하실 수 있게 공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PL은 요정도 할까요? 그리고 오늘은 네 8자가 어때서 하시는 날? 하는 날 하나 인격 채웠군요. 코너 하나 인격 채웠군요. 하는 날이라서 오늘 멀리 진주에서 내담자분이 오셨는데요. 오늘 여성분이십니다. 헬레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이디부터 범상치 않은 것 같아요. 헬레? 헬레이라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헬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 싸움의 불씨가 되는 항상. 너무 멀리 가지 마시고요. 생각이 나네요. 헬렌이라는 아이디를 보니까. 죽돌은 실제로 보니까 어떠세요? 헬렌님. 흰머리가 있으셨어요. 되게 젊으실 줄 알았는데 흰머리가 있으셔가지고. 막 이렇게 헷갈리신 거 아니에요? 지산 선생님이 저쪽인 줄 알고 이쪽이. 강원 선생님이랑 지산 선생님은 실제로 보니까 어떠세요? 강원 선생님은 이미지 찾아봐가지고 왜 이미지를 찾아보셨나요? 궁금한 거라고. 보기 좋은데 이렇게 더 좋으니까. 근데 뭐라고요? 목소리만 들었을 때 강원 선생님 이미지가 궁금해요. 좀 귀여우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느낌. 실제로 귀엽지 않다. 좀 생각보다 덩치가 크셔가지고. 죄송합니다. 주교체를 쪄습니다. 선생님 어깨 펴세요. 어깨가 계속. 그럼 지산 선생님은?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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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떠세요? 어 댄디하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이 바로 나오잖아. 그러게요. 이게 차이야. 마가 없네요. 마가 없어. 저희 벙커 직원들도 되게 댄디하시다고. 선생님 너무 잘생기셨다고 막. 아이고 아닌데. 강원 선생님 죄송해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상처입자. 아 알겠습니다. 그러나 진주에서 오셨어요. 꽤 먼데. 네. 엄청 멀죠. 근데 요즘은 가까워졌죠. 고속도로와 돌려서. 네. 많이 가까워졌어요. 대전통정고속도로와 돌려서. 그전에는 정말 참 서울에서 왔다 갔다기는 좀. 6시가? 그렇죠. 오지 아닌 오지에 가까웠는데. 진주는 참 또 제 본형이기도 하고. 아. 선생님. 고향. 고향. 고향이 아니라 봉가. 봉가 있는데. 사실 가본 적은 거의 없고. 아예. 근데 저는 진주를 주로 먹는 것 때문에 가지고. 진주냉면. 좋아하는 식당이 진주에. 몇 개 있는데. 그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집이. 우리나라의 식당 등록번호. 10번 안에 드는 집이 진주에 있어요. 100년이 다 돼가는. 참고로 우리나라의 식당 번호 1번이 서울에 있는 이문슬릉탕이에요. 100년 훨씬 넘었죠. 근데 아마 진주에 이 집도 6번인가 7번인가 그럴 텐데. 천황식당이라는 비빔밥집이 있습니다. 비빔밥집. 아. 가봤습니다. 맛있는데. 근데 너희들 가봤기 때문에 굉장히 환상적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제1식당이라고도 제가 잘 가난 국밥집이 있는데. 아마 술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아주 좋은. 돼지국밥인가요? 아니요. 서고기국밥. 서고기국밥. 진주랑 하니까 뭔가 선생님이랑 좀 어울리긴 하네요. 왜 맨날 역사적으로 막 노예해방 밀란 일으키고 지배층에 대한 스탈 봉기 일으키고 약간 그런 느낌인 줄 알아요. 상당히 가장 보수적인. 그렇죠. 그리고 그 억양도 진주식 억양이 따로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저도 지인이 한 분 계셔서 알고 있는데. 뭐 일단 들어가 볼까요? 자 그럼 어떤 사연으로 멀리 진주세계까지 오시게 됐는지. 우리 죽돌이 먼저 일단 우리 헬렌님의 사연을 한번 읽어주시죠. 예. 1981년 6월 13일 묘시생. 신유년 가보월 임수릴 개묘시생입니다. 어릴 때부터 특별한 변명 없이 건강이 좋지 않아 통증에 익숙해하며 살던 중 작년 명리로 건강을 봐주시는 분께 상담을 받아보니 화기운이 많아 건강이 많이 좋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제 사주에 맞는 식이요법과 운동, 기도까지 해야 건강을 되찾을 수 있을 거라고 하셨는데 두 분 전문가 선생님들의 의견을 듣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특별한 변명도 없이 통증을 벗삼아 살았는데 20대 후반부터는 남들에게는 안 보이지만 저는 너무 아프니까 원래는 밝고 쾌활한 편이었는데 갈수록 어둡고 부정적인 성격으로 바뀌는 것 같아 저 자신이 싫고 괴롭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라고 하고 보내주세요. 부가설명이 있어요. 부가설명이 통증에 대한 이것까지 마저 한번 말씀 좀 드릴게요. 그런데 증상들이 많으셔서 조금 걸릴 것 같은데 스피드하게 말씀드려볼게요. 일단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아프셨는데 심한 배아리가 있으셨고 발목, 무릎, 손물, 관절이 아프셨대요. 초등학생인데 눈도 침침하셨다고 초등학생. 공부하기 싫어서 그런 거 아니었을까요? 아닌 것 같아요. 웃을 일이 아니긴 한데 지금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로 가면 어깨에 등 통증이 시작되었고 이건 보통 나도 50대. 고등학생인데 여기서 특수사항은 미대 전공이시거든요. 그래서 동양화 전공이신데 그림을 그리시면서 통증이 더 심해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교 때 결국 목디스크 진단을 받으시고 한의원 치료를 받으셨고 그런데 20대 때부터는 감기가 자주 걸리셨는데 한 번은 세 달 동안 떨어지질 않으셨대요. 그래서 이때는 대학병원에 가셔서 결국 처방을 받으시고 좀 낫게 되셨고 그리고 30대 때는 장기침이 계속 있었는데 1년 내내 지속이 돼서 이때도 병원에 갔더니 폐의 기능이 조금 약한 것 같다라는 진단을 받으셨던 것 같고 그리고 30살에 결혼을 하셨는데요. 31살에 자연유산을 하시게 되셨고 그 이후로 몸이 좀 더 안 좋아지셨어요. 그래서 6개월 정도 한의원에서 침과 약으로 치료를 받고 다시 임신을 하시고 지금 첫째가 4살이시고요. 아드님이 그리고 임신 중에도 복통이 좀 심하셔서 힘드셨는데 아이 놓고도 몸이 계속 안 좋아지셨고 특히 아까 말씀해 주셨던 손관절 손관절이 많이 아프셔서 양손에 반 깁스를 하고 8개월 정도 있으셨대요. 그런데 이게 아이 낳고 3년 정도? 계속 그렇게 아프셨고 그 외에도 발목, 발바닥, 손목, 손가락, 무릎, 어깨 심할 땐 고관절까지 관절염이 너무 심해서 심지어 아침에 일어나시면 발을 좀 딛기가 힘들 정도 시라고 하시고 14년에 또 다시 한 번 자연유산을 하시게 되셔서 둘째는 지금 단념하셨고 또 최근에는 자궁경부암 2단계 전이라고 진단을 받으셔서 레이저 치료를 하셨고 그리고 올해 들어서는 치아가 또 좀 아프시다고 하시거든요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보통 영화에서는 이런 증상을 겪으신 분은 좀 이따가 슈퍼 히어로가 되는데 이거 혹시 약간 신병 이런 건 아닐까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디스크에서 관절염 복통, 안질, 또 이제 자궁경부암 최근에는 치아까지 그리고 폐도, 기관지도 안 좋으네요 계속 기관지는 어릴 때부터 안 좋긴 했어요 계속 쭉 안 좋으시는 거네요 어떤 거든지 이렇게 뭔가 뭔가 확 지금 이렇게 우리 헬레님 앞에 보니까 뭔가 하나가 그렇게 아직 젊으시니까 치명적인 것은 없는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치이다 보면 굉장히 정말 성격이 좀 바뀔 것 같아요 그렇죠 사연에서도 그런 말씀도 해주셨고 네 그러니까 어릴 때는 밝고 좀 활발하고 엉뚱하고 좀 똘끼 많은 애였는데 이게 20대 중반 넘어가면서부터 몸이 많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거든요 장기침을 계속 달고 있고 자주 아프고 그러니까 좀 자꾸 우울해지고 몸이 처지니까 그렇게 변하더라고요 성격도 좀 부정적으로 바뀌고 자신도 없어지고 사회생활은 지금 애기를 키우시느라고 거의 못하시겠네요 네 그래서 애들 가르치는 거 몇 명씩 네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럼 그 전에는 이렇게 직장을 다니거나 뭐 미대 동영화를 전공하셨으니까 네 석사 졸업하고 큐레이터로 1년 정도 일을 하다가 이제 학생들 가르치는 일로 영어 가르치는 일로 영어를 가르쳐요? 그럼 유학도 다녀오셨나요? 아니요 유학 가고 싶었는데 못 가고 좀 경제적으로 집에 지원을 계속 받기가 좀 미안해가지고 생각해보면 갔어도 됐는데 좀 죄송한 마음이 들어서 알바를 하다 보니까 그게 좀 직업처럼 됐고 그렇게 됐어요 남편 얘기는 한마디던데요 애기 얘기는 있는데 남편은 아무 하자가 없으신가 봐요 남편은 20살 때 잠깐 사귀었다가 헤어졌다가 28살에 다시 만나가지고 결혼해서 진주로 같이 내려갔어요 그럼 본래 대학교 때는 서울에? 네 서울에서 만나가지고 아 그럼 서울에서 쭉 있으시다가 네 20살에 서울에 올라와서 서울에 있다가 서울에서 결혼하고 네 그런데? 1년 정도 서울에서 신랑이랑 같이 지내다가 몸이 유산도 하고 많이 안 좋아지니까 이제 친정 쪽에서 내려와서 지내는 게 어떻겠냐 해가지고 신랑도 이제 같이 진주로 내려가게 됐어요 그럼 고우씨 몇 년 전이죠? 2011년인 것 같아요 2011년 같아요? 네 오케이 근데 이제 이 신윤연의 가보월 임수릴 개묘신데요 저희 엄마도 임수릴이시니 네 임수릴 편관 편관이 갔는데 이런 일지 편관인 분들을 하는 말이 인생을 명랑만화처럼 살아야 된다 당신은 즐거우고 쾌안하게 이런 분들이 우울해지면은 진짜 참 힘듭니다 딱 임수릴이신데 이제 기본적으로 참 재밌고 명랑하셨을 것 같아요 친구들도 많고 임수래 그런 기운이 있는 건가요? 네 아무래도 이제 임수라는 게 굉장히 강한 힘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분은 또 임수가 임수의 월공도 앉아있고 그래서 더 이렇게 막 사람들한테 이렇게 약간 이뿐도 받고 주목도 받고 이럴 수 있는 힘을 이미 갖고 있어서 그런데 이제 아프면 이게 사람이 몸처럼 아파서 아는데 아프면 이건 만사 도루묵이거든 특히 젊은 나이에 이렇게 아프면 그래서 참 남의 일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사실 지사 선생님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에도 이 원곡 자체는 원곡 자체는 사실 그렇게 건강해서 크게 문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 원곡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며칠 전에 명주를 받고 이분이 좀 엄살이 심하신 분이 너무 심각한 내용을 보면 아까 또 처음 딱 뵀을 때도 굉장히 건강하신데 내 엄살이 맞는 것 같은데 정말 그런데 자기 발등에 종기가 제일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이제 아퍼 본 사람들은 그 안 당해보면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제가 사주를 보면서 가장 힘든 부분이 이런 어떤 건강과 관련된 문제죠 그래서 거의 뭐 저는 상담을 하면서 건강과 관련된 문제를 1, 2분 이상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좀 어떤 분들은 최강의 보수가 되려면 건강 문제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는데 또 한의도 공부해야 되고 또 사주를 통합적으로 볼 수 있는 어떤 지혜나 식견, 안목, 감각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제가 아퍼 본 적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런지 건강에 그렇게 본인이 아프면 그래서 오늘은 관심이 없어 오늘은 저기 뭐야 강원 선생님께서 아퍼 보신 입장에서 그런데 저도 아파서 명량 공부를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모든 걸 다 건강으로 관련돼서 네 사실 이제 이 원곡 보면은 원곡이 사실은 오형도 잘 갖추고 있고 네 근동하게 잘 사용이 돼 있는데 이렇게 약간 신약한 것이 이제 또 신약한 사람들이 네 잔병을 끌고 다니면서 오래 갑니다 네 오래 가는데 그런데 이제 자세히 일단 원곡을 좀 자세히 보면요 신약함에도 이제 연주의 신유년 정인이 이렇게 네 혼탁하지 않게 깨끗하게 통근하고 있어가지고 일단 어떤 병에 대한 어떤 그런 뭐랄까 대응력 이런 것들은 굉장히 높아요 네 그리고 일주도 그 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임수 옆에 이제 개수 겁제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 그렇게 임수가 썩 좋아하지는 않긴 하죠 네 네 저번에 말씀하셨죠 네 네 네 좀 끓이게 됩니다 그런데 또 임수하고 임수 옆에 이제 간목이 또 잘 생긴 간목이 있어서 네 식신이죠 네 식신이죠 아주 이렇게 굉장히 정말 특히 여성의 명식에서 이 식신이 월간에 이렇게 탁 보여있는 것을 가장 예 음 잘 생긴 식신이라고 봅니다 잘 생긴? 네 잘 기운이 아주 좋은 식신 네 뭔가 먹을 걱정이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림을 그리고 이제 하는 것은 다 이 힘이거든요 어 어 어 뭐 일단 의식주에 구애됨도 없고 어 딱 봐도 의식주에 이렇게 찌들어서 사실 뭔가 지도 않잖아요 그러게요 네 너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밑에는 또 저 오화정제를 아주 아름답게 네 하나하나를 보면 다 아름답게 그린듯이 앉아있어요 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여쭤보면 지지가 상관정제 평관정인 네 아주 그 식재관인이 쫙 이렇게 펼쳐져 있어서 이렇게 보면은 야 이거 참 좋은 팔자다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는데요 네 네 근데 이제 건강상으로 자세히 보면 꼭 그렇지 않습니다 네 묘유층은 뭐 묘유층은 뭐 묘유층이 연지하고 실재가 묘유층이라는 건 더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너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네 네 근데 이 일단 오화, 술토, 묘목이 전부 화국으로 네 묘술합, 모술합해서 이게 갑자기 이 화의 기운으로 쫙 갑자기 흐른다는 거죠 네 이 화의 기운은 이게 그냥 오화 정도만 딱 해서 주면 딱 좋은데 네 지지가 너무 화의 기운으로 흐르면서 사실은 임수가 좀 불편하게 됐습니다 네 아주 신경이 거슬리게 됐어요 네 근데 임수가 불편하게 된 것보다 제가 볼 때는 이 평관이 그 본래는 이제 이 재생관이 돼야 되는데 네 네 이 평관술토가 이제 화국으로 끌려가면서 관이, 관이 하나밖에 없는데 네 이 관이 굉장히 위태롭게 됐습니다 관이 존재감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신경한 사람한테 이 관은 건강, 바로 그 건강을 의미하는데 이 건강의 성이 지금 좀 불안정하다 아 그런데 이제 요전, 요까지의 원고에 이런 정도를 갖추는 이렇게 많은 잔병 처리를 할 수가 없어요 네 네 이 정도면 충분히 약간 뭐, 난 몸 좀 약해 뭐 이런 정도지 뭐 이렇게 병원을 갔다가 그냥 뭐 집 드나두듯이 드나두듯이 그게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부터 눈이 침침했는데 네 그런데 대운을 보면 이 답이 나옵니다 아 지금 가뜩이나 지지가 화국으로 지금 흘러서 임수가 불편하고 튼튼한 심금도 약간 좀 몸을 사릴 판인데 네 8세, 18세, 28세, 38세, 40년 대운을 보면요 네 을니, 병신, 정류, 무술로 흘러요 네 근데 이 미토는 오미 합화돼서 그냥 화고요 병화, 정화에도 무토도 무게 합화되니까 네 술토도 오술 합화, 그러니까 거의 40년이 불바다의 지경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원국의 지지에 불의 기운만이라면 사실은 뭐 이 정도 가지고는 강한 균형을 무너뜨린다고 보기 어려운데 우리 혈련님의 대운까지를 종합해서 보면 이 너무 지금 갑자기 네 굉장히 막 불의 기운이 너무너무 강한 네 이런 원국이 됐어요 그래서 이 사실은 이 막강한 신금이 신금유금이 녹을 지경입니다 너무 뜨거워가지고 네, 너무 뜨거워서 다음에 사실은 임수는 이제 이 정도 불 가지고는 눈도 깜짝 안 하는 게 임수인데 바다니까요 네, 근데 지지를 보면요 이 임수가 뿌리를 못 내리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선가라도 내가 슬쩍이라도 다리만 하나 걸쳐놓으면 임수는 뭐 천지가 불바다가 되어 또 버틸 수가 있는데 네 다리를 내릴 수 있는 지지는 어떤가요? 네 예를 들어서 지장 간에 임수가 있거나 아니면 뭐 자수나 뭐 이런 실제로 지지 수가 있어주면 좋은데 네 지금 뭐 일단 오행 중에 네 개가 다 있는데 수만 없잖아요 네 근데 지장 간에도 수의 기운을 찾기가 굉장히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임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임수가 아닌 거죠 네 너무 뿌리가 없는 네 그러니까 이 임수도 지금 거의 그냥 드럼통 밑에 불이 떼고 있는데 드럼통 속에 더 물꼴이 됐습니다 음 이제 막 읽기 시작하는 거죠 네 나갈 때 공부 그래도 주전자보단 크네요 주전자보단 크지 그래도 주전자보단 큰데 이제 드럼통 속에 물이 됐다 이거야 네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이 그 이 모구의 기운들도 버텨내기 어렵습니다 네 불의 균이 너무 지금 불에 그냥 그냥 나무를 덮져버린 꼴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잘 어느 정도 아슬아슬아슬 원곡에서 균형이 맞춰져 있는 국면이 지금 이 대군과 결합되면서 전체의 오행의 균형이 다 무너진 꼴이 됐어요 일간 첫 번째 일간 다음에 일간을 지켜줘야 될 금도 일간을 못 지켜주게 되고 다음에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이제 특히 지금 현재 어머니면서 주부이면서 또 아이를 가르치면서 또 미술학도이면서 제일 중요한 게 감목식신인데 이 식신도 지금 제대로 역할을 못한 꼴이 됐대요 네 이것이 이제 온 그 어떻게든 이 정세적으로 보면 이 오행에 다 해당돼 네 그렇죠 질병이 아주 파상적이야 그냥 보통 이렇게 보면 사람이 아프다 그러면 한쪽으로 이렇게 심혈관계 뭐 이런 쪽에 집중되거나 네 소화계 왜냐하면 심혈관계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무까지 동시에 걸리지 않습니다 절대 어 그러면 그쪽이거나 아니면 뭐 소화계거나 신경계 뭐 이런 이제 혹은 이제 뼈 이제 디스크네 이렇게 사실 되게 지금은 그 오행 전체에 다 그렇죠 지금 유일하게 그나마 없는 게 하나가 있어요 수계만 없습니다 신장 방광 다음에 멘탈 근데 이제 이제 숙에만 지금 없는데 이 상태가 계속 오가면 이제 그 멘탈도 깨지겠죠 네 그럼 자궁은 수 쪽이 아니에요 자궁은 이제 수가 아니고 토 쪽이 아 그럼 이건 임수 개수가 있어서 그나마 버텨죠 그나마 그렇죠 이 최후로 버텨주는 거죠 근데 이것까지 만약에 이 문까지 열리게 되면은 이제 이때는 정말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지금 이제 36살인 셈인데 지금 47까지 47까지 48년도 기토니까 사실은 이때도 안심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다행히 뭐 그 절각되어서 기토의 힘은 뭐 크게 그 크게 힘을 쓰지는 못하겠지만요 그러니까 지금 40대 후반까지는 지금 좀 힘드신 상황을 이미 전제해야 된다 단 죽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아까 그 말도 딱 걸렸는데 올해 들어서는 이빨까지 아프다 그랬잖아요 사실 이빨이 아플 나이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또 올해 병신전이에요 또 빡아가 빠져서 여기에 지금 막 그 불바다 속에 있는데 여기에 또 그 막강한 불이 또 들어오니까 또 들어오니까 이제는 이빨까지 녹을 판이야 지금 그래서 이제 뭐 하도 병원에서는 도저히 뭐 답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뭐 체질이라든지 뭐 그래도 이렇게 보면 양의사 한의사 중에서는 지금 말씀해 주신 걸로만 보면은 그래도 그래도 한의 쪽이 조금 더 좀 도움을 받은 것 같네요 목뒤 섞이는 것 같을 때 네 그러니까 양의에서는 그때 관절 애기 낳고 많이 안 좋아서 이제 갔더니 루프스 의심된다고 해서 루 뭐요? 루프스요 네 자가 면역 질환 그래서 대학병원 갔더니 루프스는 아니고 루마티스는 아니고 제가 반대로 얘기했죠 루마티스는 아니고 루프스 인자랑 아무튼 세 가지 정도의 자가 면역 질환 인자가 있는데 네 아직 확실하게 진행된 건 아니니까 진통제로 견딜 수 있을 만큼 견디고 치료를 그러니까 그때 필요하면 이제 그 호르몬 관련된 약을 먹어야 되니까 그냥 버틸 수 있는 만큼 버텨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의 쪽에서는 네 그래서 한의 한의 쪽에서는 어쨌든 침이나 이런 걸 통해서 증상을 계속 잡아줄 수 있다라고 하니까 한의 쪽에서 네 진통제 약을 먹는 것보다는 네 그래서 오래는 걸렸지만 조금씩은 좋아지니까 한의 쪽에서 치료받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유사 처음에 이제 결혼 직후에 유산하시고 네 그 또 다시 아기를 낳는데도 아까 얘기하는 거 보니까 한의 쪽에서 많은 도움을 받으신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 양의 쪽에는 가면 다 괜찮다고 그렇죠 당연히 괜찮죠 많이 젊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한의 쪽에서는 어쨌든 뭔가를 제시해 주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저도 병원을 뭐 병원 문택이 닳도록 네 그쪽이 그냥 집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거기는 아 그 진짜 양의 병원에 가면요 병도 계급이 있어요 네 계급이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제 집 갈비뼛 부러졌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걸로 의무실 가면요 네 사람 취급도 못 받아요 그래요 갈비뼛 부러지고 큰 거 아닙니까 부러지도 않아 그래 표정 자체가 쟤는 왜 그냥 안 가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기다리다 지쳐서 가야 되는데 뭐 네 뭐 이런 정말 아파 죽겠는데 네 그래서 뭐 진짜 정말 이렇게 뭐 팔에 피가 줄줄줄줄줄 흐르든가 네 뭐 아니면 뭐 그러면 이제 이럴 때 저는 한마디 하면 갑자기 병원의 대우가 달라집니다 네 네 네 약간 기어들어하는 목소리로 저 대동맥 박류입니다 하면요 네 갑자기 부산입니다 갑자기 부산입니다 갑자기 부산입니다 사실은 나는 갈비뼛 부러져서 갔는데도 네 갑자기 막 막 막 부산하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막 신경을 갖다가 막 써줘요 네 근데 이제 핵심은 왜 우리 병원에 왔어요 아 빨리 당신 병원으로 가는 거 아 아 야 그건 잘못되면 한마에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잘못반대로 네 자기가 게임 까부를 순 없죠 네 그래서 이제 이 병이 참 병원에 가도 이렇게 정말 이 뭔가 이렇게 딱 두드러지는 하여튼 그런 병이 있지 않으면 이 사실 이제 그 환영 받지 못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는데요 그냥 걸릴 거면 크게 걸려라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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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지금 이제 아까도 쭉 제가 이렇게 풀어드렸듯이 우리 현렌님의 그 대원들을 보면은 이제 이 40대 후반부터 이제 거의 90대까지가 검수 훈으로 네 검수 훈으로 쫙 한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중년 말년 발복 그 기조로 기조로 쭉 쭉 그러는데 이제 이전까지가 너무너무 이제 고통을 이렇게 이런 이런 대가를 이제 치르면서까지 가기 너무 가혹한 거죠 근데 너무 활동하는 시기에 딱 그렇죠 또 애기도 또 혼자도 아니고 또 애기도 키워야 되고 이게 아니 이게 지금 어머님들이 아픈 게 이게 진짜 문제 남자들은 아프면 집어만 아프면 되는데 엄마들이 아프면은 이제 자식들도 너무 같이 힘들어지니까 네 이게 문제죠 네 근데 음 근데 여기서 이제 보면 지금 최근 지금 2010년 이후에 고관절까지 이제 관절염이 심해져가지고 그 그 발을 듣기도 발을 듣기 정도도 힘들 정도인데요 네 지금도 계속 그런 정세가 있어요 아니면 좀 많이 좀 완화되는 경향이 있어요 네 완화됐는데 그게 3년에 걸쳐서 이제 계속 침 맞고 약 먹고 하면서 많이 완화됐는데 네 지금도 조금 컨디션이 안 좋으면 바로 손가락이랑 이런 관절이 아파요 응 관절은 기운으로 지금 어디가 어디 기운입니까 관절은 이제 그 뭘까요 관절은 이제 부에 따라 다르죠 이제 목일 수도 큰 것들은 이제 목이고 네 작은 쪽들은 이제 금 네 기운으로 있는데 어 그래서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이 전체가 화곡으로 균형이 확 무너지면서 모든 오양의 균형이 무너졌기 때문에 뭐 금이든 목이든 다 상관이 없습니다 네 사주적으로는 아까 강원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네 느낌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간헐천 네 그러면 이제 밑에 땅이 이제 뜨거워서 네 이렇게 물들이 더운 물들이 이렇게 막 흘러다니는 이렇게 솟아나오고 막 이렇게 막 분수처럼 솟아나오고 막 이런 땅들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일본 가면 막 이렇게 물들이 이렇게 막 불굴굴하면서 온천이죠 말 그대로 온천인데 그 옆에는 이제 식물들이 잘 살지를 못해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 인호술 이제 화곡이 형성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유형의 사주인데 음 그러면 보통 이제 난감망이나 공통에서는 그 인목이 탔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인목이 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 한번 드렸던 적이 있던 것 같은데 건강을 우리가 사주에서 예측할 때는 그 목에 어떤 건강이 목이 이제 생명으로 보기 때문에 네 그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중요한데 네 문제는 거쳐할 공간들이 없는 거죠 음 그래서 일관이 간목이 아니라 임수긴 하지만 이제 간목을 기준으로 해서 생각을 해보면 네 간목을 이 사람이다 이렇게 뭐 가정을 해보면 네 원래 간목은 화가 치열하면 용을 탄다 그래서 이제 진토를 유력한 걸로 보는데 이사주는 이제 억지로라도 이제 술에 뿌리를 내려야 되거든요 음 진톡 없으니까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우아가 술을 끌고 가고 묘목도 네 또 술을 끌고 간단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간목 자체가 생기가 없는 거죠 네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네 간목 자체가 생기가 없어서 대체로 이제 원래 식신 그러면 아까 강은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월상에 떠있는 식신을 가장 건강한 사람으로 보는데 거꾸로 가장 건강이 좀 안 좋은 유형으로 좀 생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보니까 이제 저는 건강을 정말 여러 각도로 생각을 해볼래도 이게 이제 항의까지 막 건드려야 되고 사상이라든지 체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다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봐야 뭐라고 좀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애당초 건강 문제는 포기했었는데 네 제일 먼저 제가 좀 궁금한 거는 네 건강은 이제 유전적 요인도 굉장히 많이 사용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혹시 어머니 아버지 중에 그렇게 아프셨던 분들이 계셨는지가 일단 먼저 궁금하거든요 음 아버지는 건강하신 편이시고 네 엄마는 좀 신경이 되게 예민하시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유전적 요인과 더불어 이제 자기가 환경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살면서 내가 어떤 환경이 있었느냐 그러니까 유전적 요인은 뭐 100% 중요하진 않아도 그래도 한 자기 건강이 한 2, 30%로 유전적 요인이 작용을 한다면 음 네 그래서 환경 그러니까 어려서 태어나서 내가 살아오니 환경 내에서 건강을 해칠만한 어떤 요인이 스스로 생각해봤을 때 좀 있었는지 음 어쨌든 서울 오면서 좀 호흡기 쪽이 기관지가 원래 약한 약한 반이었는데 약한데 네 좀 더 공기도 안 좋고 네 네 네 아무래도 장기침이나 감기 같은 거를 자주 알았고 다른 친구들보다 네 좀 알레르기도 심해졌고 비염 알레르기도 네 네 피부 알레르기도 생겼고 네 그리고 아무래도 생활이 불규칙하고 집밥도 못 먹고 네 잘 못 먹고 네 바깥 음식 계속 먹고 하니까 위장 같은 것도 더 안 좋아졌던 것 같고 아 아 여기 안 씻어주신 증상들도 꽤 너무 많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 유전적인 징후나 그 다음에 자기가 살아온 어떤 환경 그리고 이제 이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팔자를 좀 논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팔자에서 그러면 병의 요인이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 볼 수 있느냐 사실은 스트레스를 이 사람이 많이 받는 유형인가 많이 받지 않는 유형인가 뭐 이런 것들을 좀 구별하면 제가 볼 때는 팔자적으로는 어떤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잘 받나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실제로 좀 어머니가 좀 예민하시고 그러시다 그러면 본인도 자기 개인적으로는 좀 예민하고 이렇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러니까 정말 안 예민한 편이었는데 조금 요즘 들어서는 그러니까 아파지고 또 엄마랑 근처에 살게 되니까 그 엄마의 예민한 거를 제가 또 신경을 써야 되고 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영향을 좀 더 받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 화병 같은 건 혹시 없어진가요 본인이 좀 진주 내려가서 2, 3년은 심했는데 이제 육아 아픈데 애를 돌봐야 되고 또 엄마가 어쨌든 제 역할이 크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신랑도 저 때문에 내려갖고 신경세도 많아진 거죠 어쨌든 편하려고 갔는데 또 생각지 못했던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런데 신랑물이 굉장히 착하신 것 같아요 네 신랑은 착해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유전이냐 환경이냐 아니면 또 저희 같은 경우에는 팔자 소관이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저 개인적으로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주를 보고 이 사람 건강이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몇 세대부터 이럴 거다라고 누가 감히 좀 예측을 할 수 있겠는가 이건 정말 꾀병 아닌가 정말 그렇게 생각을 정말 했었거든요 그냥 좀 예민한데 좀만 아파도 좀 못 견디고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건 당사자가 아니니까 그건 절대 건강과 관련된 몸이 아프니까 정말 아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쭉 보니까 헬레님이 뭐 이런 체질에 맞는 음식 해가지고 쭉 막 이런 것들을 네 실제로 이제 삽정을 이게 이제 실제로 이제 상담을 받고 이렇게 해준 결과가 나와 있네요 네 뭐 그런데 저도 충분히 동의할 만한 내용들이 많은데 네 이대로 한번 지켜보셨어요? 특히 식이요법이라든지 생활습관이나 이런 것들을 네 지키기 간헐적으로 근데 하겠죠 지킨 게 아닌 거 아닌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 선생님께서는 어쨌든 저는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먹어야 될 정도로 건강이 많이 안 좋다고 하셨는데 네 조금 네 실례가 안 가요? 아니요 실례가 안 간다기보다 지키기가 힘들더라고요 지키기가 힘들죠 네 네 저 바로 이 대목인데 저도 또 저도 이분과 거의 비슷한 말을 해줄 거예요 네 그런데 그걸 이제 못 지키는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 밖에 없어요 하나는 본인이 그리 절박하지 않거나 다시 말해서 그리 아프지 않거나 두 번째는 그렇게 해가지고 진짜 나을까라는 의심 의심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저도 신약하고 참 의지가 박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뭐 차라리 한 방에 뭐 이렇게 해결해 주는 걸 차라리 위험하더라도 차라리 그걸 하지 뭘 꾸준히 식이요법을 하고 뭐 이렇게 뭐 시간을 지켜서 먹고 가려 먹고 가려 먹고 그거 진짜 못합니다 저도 그런데요 저도 진짜 한번 정말 몇 번 인생에 이제 그런 혼에 몰게 있잖아요 해요 완전 막다른 골목에 막다른 골목에 가면요 열심히 합니다 왜? 할 수밖에 없잖아요 할 수밖에 없게 돼요 저는 그런지 몇 번 있는데 제일 처음에 제가 그걸 하게 된 건요 굉장히 젊을 때예요 30, 30대 초반인데 제가 영화 할 때 갓 결혼했을 텐데 이 위경련이 이제 아 진짜 아프죠 굉장히 제가 위경련이 심해져가지고 위경련이 매일 딱 정말 딱 새벽 2시만 되면 시작돼요 1시간은 지옥을 이제 겨고 봤는데 하셔야 지나면 괜찮아 네 그런데 딱 또 그 시간이 되면요 정말 방바닥 방바닥 저기서 저까지 몇십 바퀴를 굴러야 돼요 너무너무 아파서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약도 먹고 했는데 뭐 의사가 그래요 안 낫는다고 네 그냥 그렇게 사시는 거라고 매일 새벽 2시만 되면 매일 새벽 2시만 되면 거의 산통에 가까운 통증이라고 하더라고요 거의 산통의 수준이에요 진짜 그걸 매일 한다고 한번 해보세요 저는 24년간 재발환을 했는데요 위를 없애셨나 진짜 아우 그만 짬잖아 네 위암도 안 돼 위 자르려고 그랬다니까요 그때 너무너무 아파서 보통 엄청 아프면 그걸 없애고 싶죠 잘라버리고 싶죠 저는 뭘로 낳았냐면 하여튼 뭐 이상한 거 있잖아 이상한 약간 야매 그때는 야매라고 생각했던 뭐 자연의학 뭐 이런 식으로 대체의 약 야 그 약 평생 그 약 먹어봐야 영원히 안 낫는다 너는 너는 저기 현미밥만 먹으면 낫는데 현미밥만 먹으면 낫는데 그러는 거야 근데 그때는 현미라는 개념이 그렇게 대중적으로 이렇게 잘 알게 안 될 때 그래서 나는 현미는 또 뭔가 가수 현미인가 그럼 큰일 나죠 안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요 어떻게 했냐면 근데 그것을 이제 당시 집사람에게 얘기를 했더니 그걸 해주는데 진짜 못 먹겠더라고 참에는 까끌하고 밥이 밥이 아니야 안 먹다가 먹으면 되게 냄새도 좀 이상하지가 않아요 냄새도 좀 오래 씹어야죠 난 또 성질이 급해서 밥을 끄덕끄덕 넘기는데 막 아 이거 어떻게 먹냐 싶은데 또 그날 밤에 아프잖아 그럼 또 먹게 돼 그러면 이거 먹으면 진짜 나을 것 같아서 밥 먹고 나을 것 같지가 않은 거야 그래서 내가 미련하게 그거를 의심했지 아 또 그 이거 먹고 어떻게 나야 싶어 지금 온갖 의사들도 못 고친다는데 근데요 너무너무 한 병원 한 7군데쯤 가고 나는데 이제 병원 가는 것도 지겹고 같은 소리만 듣고 나니까 내가 쓸 수 있는 카드는 결국 먹지도 않고 이제 재고만 쌓인 현미밖에 없는 거예요 네 한번 먹어보자 그리고 이제 먹었어요 먹었는데 그러니까 쌀 한둘 섞지도 않고 아예 막 100% 현미만 먹으면 뭐 나도 이거 자꾸 먹으니까 또 먹으면 하더라고 응 그때 제가 영화할 때는 굉장히 불규칙하잖아요 밖에 나가야 되고 근데 술을 먹으면 안 된대 절대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난 그동안 왜 이렇게 현장 나서 영화하는데 어떻게 술을 안 먹을 수 있냐 말이야 위경이 형과 술을 전혀 이렇게 같이 생각 안 할 수가 없었군요 그때는 근데 현미밥을 먹으니 그걸 먹고 지키니까 그게 억울해서라도 안 먹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약을 먹고 이랬으면 어쩔 수 없이 먹었을 거예요 근데 내 집 먹기 싫어하는 이것까지 먹는데 술까지 먹어서 무효화 시키는 게 아까워서 그래서 이제 야간 촬영했고 이러면요 도시락을 싸가지고 나갔어요 밥만 밥만 딱 싸들어서 근데 당시에 와이프분이 해주신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밥만 딱 싸들어서 밥만 먹고 반찬은 같이 먹고 제가 그렇게 한 7개월을 먹었습니다 7개월을 먹었는데 오늘부터인가 손님이 안 오는 거야 밤손님이 밤손님이 새벽손님이 안 오셔 좀 섭섭하겠다 그래서 야 오늘 잠깐 잊었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다음 날도 안 오시고 그래서 혹시 몰라서 한 1년을 더 먹었어요 혹시 몰라서 그래서 싹 끊어서 살살살살 끊어먹었거든요 근데 지금 23년째 알아요 그 뒤로 술도 마시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대동네 박미가 오셨죠 이제 그보다 더 심한 게 오긴 했지만 어쨌거나 위경련은 내가 해결된 거죠 근데 사실은 이제 이렇게 뭐 소크라테스도 그렇고 뭐 우리 방향에 소크라테스라 히포크라테스도 결국은 뭐 말했어요 그 수술이야말로 가장 마지막 처치이고 대부분의 병은 먹는 것을 고쳐야 된다 섭섭 섭섭으로 고치는 것이다 그만큼 이제 먹는 것이 다음에 뭐 동양에서의 식약 의식 동원 네 이라는 말이 있듯이 그 사실 먹는 것 그 자체가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저는 굉장히 중요한 예방책이자 또 뭐 그것이 100%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럼 뭐 수술이나 약은 100% 해결해 주는 게 어디 있나 저 굉장히 저는 중요한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탐구해 나가야 될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우리 헨리님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참 이렇게 지속적으로 독을 품고 지키기가 쉽지 않아요 네 의박이야 의박 의학 박사가 아니라 그래도 이제 본인은 이제 본인이 그 진짜 하라는 말로 이렇게 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그죠 남편도 있고 자식도 있고 또 까칠하고 예민하신 어머니도 이렇게 근처에 계시고 네 그러면 거기는 미리 말씀드리지만 아마 그 나가봐야 요가 네 요정도 요가가 제일 심한 그렇죠 여기서 나갈 제일 심한 운동입니다 우리 그런 운동이 굉장히 도움이 돼요 네 왜냐하면 검수가 용신으로 이제 흐르기 때문에 네 좀 더 이렇게 그 사유적인 어떤 그런 그것들을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제일 좋은 것은 명상이나 기도 그 다음에 이렇게 스트레칭을 하더라도 그냥 스포츠로서의 스트레칭이 아니라 뭔가들 한 곳의 정신을 집중시키는 밑바사나 같은 화두를 하나 놓고 그것을 집중시키는 것을 생각하면서 스트레칭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을 굉장히 꾸준히 하셔야 돼요. 꾸준히 하시면서 저는 이제 역시 적극적으로 좀 식이요법들을 고려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지금 혜린님한테 제일 필요한 일단 뭐라 그래야 돼 부자재가 있는데요. 좋은 소금과 좋은 간장을 정말 잘 담근 조선간장 그리고 소금 이게 이제 금수에 해당되는 음식 문화를 만드는 기본이거든요. 소금과 간장이 그리고 이렇게 정말 중국에서 공장에서 만들어 온 것 말고 제대로 집에서 담근 김치 깍두기 이런 것들을 아무래도 제 고향에 있으니까 훨씬 공급하기 쉽잖아요. 서울에서 살 때하고는 좀 다르게 택배를 먹는 데 무슨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나요? 중국집 음식 같은 거 좀 안 좋은 기름 때문인지 아무튼 그런 음식 먹으면 두드러기처럼 좀 먹지 마세요. 그런 건 안 그런 건 안 보면 되잖아. 돈도 굽고 좋네 뭐 그리고 이제 제일 제가 볼 때 좋은 건 미역을 위치한 미역을 위치한 해조류입니다. 미역, 다시마, 김, 파래, 매생이 이렇게 이어지는 해조류 있죠. 이런 해조류들을 반찬이나 국이나 이런 걸로 좀 많이 끓여 드시고 그리고 여름에는 수박을 좀 많이 드세요. 수박을 좀 많이 수박이 생각보다도 많은 우리 체내의 독소 배출이라든지 순환이라든지 이런 역할을 한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름에는 좀 수박 그리고 이제 복숭아 이런 것들 이런 과일들도 좀 많이 드시고 두루두루 많이 드시는데요. 잘 드시고 두루두루 드시는데요. 그럼 살은 안 찔까요? 이따 건강해지셔야죠. 그런 거 먹고는 살 안 찝니다. 그리고 이제 밥인데요. 꼭 현미 밥을 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와. 금이 이렇게 비난이 되게 왜냐하면 아까 보니까 금도 지금 상황 뭐 조금만 두드러기 나고 약간 이제 이런 정서가 있는 걸로 봐서 꼭 이렇게 유기농 현미반 네. 현미의 이제 율무 네. 현미하고 꼭 같이 좀 가는 게 율무하고 서리태 네. 진운이 공 네. 율무, 서리태, 수수 네. 오행 모두에게 다 걸쳐있는 수수 이 네 가지 를 좀 일을 하는데 제가 제가 이렇게 이걸 맛있게 먹는 팁을 하나 드리면 네. 좋은 조청을 사다가 밥 할 때 조청을 한 스푼 정도 넣고 밥을 하세요. 그러면 밥 맛은 전혀 안 나고요. 밥에 이 현미가 거칠거칠해서 살은 식감 때문에 했잖아. 이게 살짝 코팅이 돼가지고 뺀질뺀질해져. 먹을 만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현미 찹쌀이 있거든요. 현미 찹쌀을 조금 한 현미 분량이 한 20% 정도로 섞으면 좀 찰기가 또 좀 생기기 때문에 맛도 훨씬 좋아지고 식감이 훨씬 좋겠네요. 훨씬 좋아집니다. 아 그리고요. 밥을 할 때 꼭 좋은 소금을 소금을 조금 여름이잖아요. 소금을 좀 넣고 소금하고 조청을 좀 넣고 밥을 하시면 밥맛도 좋아집니다. 짠맛은 전혀 안 내게지만 왠지 밥맛이 좋아져요. 소금이 들어가면. 다음에 식은 밥 상태로 놔도 좀 더 오래갑니다. 염부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것이 바로 그 궁극의 짠단짠단 짠단짠단 끊임없이 들어간다는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굽지 않은 돼지고기 굽지 않은 거 삼겹살 이렇게 불판하는 게 아 불 불에 닿지 않는 그런 거 말고 수육을 먹어야 돼요? 그렇죠. 수육이라든지 족발이라든지 육류 중에서는 좀 가급적이면 돼지고기를 그러니까 이제 죽음 음식이 튀기니까 문제가 생기는 게 화의 기운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튀기지 않고 또 직화 그러니까 우리 삼겹살 구워 먹는 거 그렇게 조리하지 않은 삶거나 익히거나 뭐 이런 게 조리 된 돼지고기들도 좀 고기도 드셔야지 고기도 드셔야지 몸매 걱정을 좀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그리고 이제 뭐 당연히 이제 생선유들 네 근데 이제 그러고 역시 이제 그 청국장 같은 것들도 굉장히 좋으니까 가끔씩 드시고요 음 그리고 이제 금이 또 금기운의 가장 또 좋은 음식이 뭐냐면 표고버섯 버섯입니다. 버섯 요리들 버섯으로 뭐요? 버섯 전골 같은 거 네 엄청 버섯하면 버섯 무침 네 그거 역시 구워 먹지 말고 네 아 버섯은 뭐 구워 먹어도 괜찮아요 기름으로 나오는 거 아니니까 음 음 그런 음식들을 먹는데 네 포인트는 뭐겠어요? 주식은 밥입니다 밥과 국 기본 반찬이에요 네 기본 반찬은 뭐겠어요? 김치 깍두기예요 네 그 다음에 국은 뭐겠어요? 해조리로 끓인 거 음 그러니까 막 미역국이라든지 김국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시마 육수로 한 간단한 국이라든지 어 그런 것에다가 아까 말하던 현미율무 서리태 수수밥 네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먹는다 그러면 이거를 꼬박꼬박 먹어야 돼 최소 6개월을 음 네 그러면 좀 6개월 이상 먹어서 많이 좋아지고 나면 네 좀 간헐적으로 해도 계속 유지가 되는 건가요? 좋아지면 계속 먹어야지 네 그렇구나 선생님이 엄청 좋아하는데 못 먹어야 되는 그런 음식이 있는 건가요? 뭐 어떤 거 있어요? 뭐 굉장히 좋아하시는 음식은 뭔데? 아니요 특별히 없어요 없죠? 네 50대까지 하셔야 되세요 아니 근데 일단 이제 음식은 고르고는 먹어야 되는데 좀 이제 핵심적인 것들은 어 사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이제 지금 보니까 워낙 사실 굉장히 민감한 상태의 몸이 네 그러니까 사소한 어떤 공격이나 자극에도 방어가 안 되는 상황인 거거든요 이런 상황이 그러니까 이른바 전면적 위기 전면적 불안정 상황인데 네 그래서 그 이럴 때 꼭 피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인스턴트 음식 네 패스트푸드 네 그 다음에 그 저기 하여튼 편의점에 파는 모든 것 네 단 거 근데 이게 사실은 단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사 먹는 과자나 빈과류 이런 것들이 그래서 굉장히 그 이제 진짜 슬로우 푸드 운동을 하셔야 돼요 근데 저는 오히려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떤 뭐 보약을 지어 먹고 무슨 뭐 과격한 운동을 하고 또 뭐 병원에 나가서 매일 뭐 이렇게 치료를 받는 것보다 어쩌면 이 과정이 본인과 가족들의 건강을 그 완전히 그 전부 리뉴얼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그 사실은 꼭 뭐 요가나 뭐 이런 거 스트레칭 중에서도 우리나라에도 지금 굉장히 다양한 교본들이 있어요 네 뭐 몸살림 운동이라든지 뭐 이런 올바른 자세와 이렇게 뼈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제자리로 이렇게 좋은 자세를 갖는 그러는데 저도 그거 굉장히 많이 돈 받았거든요 아플 때 그 나무 하나만 딱 그렇죠 뭐 그런 거 이렇게 잘 때도 이렇게 그 뭐 그런 뭐 하여튼 여러 다양한 게 있어요 근데 지금 단순히 지금 우리 헬린 님은 그냥 장기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뭐 뼈 몸 막 이런 이 모든 데 지금 문제가 지금 생기고 있기 때문에 자세 교정에서 굉장히 장기적으로 생각하는 1년 정도로 생각하시고 하시면요 굉장히 제가 딱 추천해 드리고 싶은 게 몸살림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네 금색에 보시면 네 다 나와요 좀 돈도 안 들어요 이거는 네 그거 하루에 한 30분 그냥 아침에 운동한다 치고 네 방 안에서 하는 데 밖에 없고 굳이 다 그 어차피 환자를 그 바깥에 나가지도 못하는 환자를 위해서 개발된 것이니까 굳이 바깥에 나갈 필요도 없고 방 안에서 아침 뉴스 보면서 밥 안 쪄 놓고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그게 굉장히 좋아요 네 되게 기분도 좋아지고 시원하고 저는 딱히 몸에 이상한 건 아닌데 어머니가 무용 선생님이라서 평생 맨날 연구를 하세요 네 그래서 어느 날은 왜 몸살림 운동할 때 이렇게 조그만한 나무 하나 있지 않습니까 목에 대고 등에 대고 이걸 매일 안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몸이 허리나 목이 막 그렇게 아파서 한 게 아니라 딱히 뭐 효과가 오는 건 없는데 일단 엄청 시원해요 시원하면 효과가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엄청 시원해요 그러면 그 아까 말씀해 주신 식단을 전 저희 뭐 신랑이나 애 또 같이 먹어도 같이 해야죠 어떤 문제가 없는 건가요 네 사실은 일단 잔에 있는 거예요 뭐 하루에 세 번 차릴 수 없잖아요 네 일단 그냥 차리는 사람 마음대로예요 네 일단 그 헬리님이 살고 난 뒤에 남편이고 자식이 있는 거예요 네 같이 먹어줘야지 뭐 다 먹으면 좋은 건데 네 아까 궁금한 게 수수는 오행에 다 좋은 건가요? 네 수수는 그렇게 오행을 타지 않는 곡물로 흔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밸런스를 좀 맞춰주는 능력도 있는 건가요? 네 그렇기도 하지만 이제 어떤 체질에도 그런 문제가 없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소고기 같은 경우도 사실은 체질에 관계없이 권장하는 음식 중에 하나이긴 해요 육류 중에서는 그렇죠 근데 네 지금 소고기가 많이 변질돼요 네 네 마블링 된 정신 이런 건 소고기가 아니거든 사실 네 네 유전자 변형 뭐 이런 음식들도 많고 옥수수 같은 경우도 그런 거 많잖아요 그럼 지금 금수용신으로 잡아주신 거잖아요 네 네 그 핵심은 그건 거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헬레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근본적인 걸 알아서 그게 맞다라고 생각돼서 그 근본적인 어떤 치료의 어떤 의미를 사주를 통해서 좀 알고 싶어 하시는 부분들이 크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진시황처럼 회춘을 원하시는 거 같은데 이제 나이 나이를 일단 생각하시고 네 그 다음에 아이를 낳으면 대부분의 엄마들이 그렇게 그 전에 아이 낳기 이전에 건강으로 되돌아가기는 사실은 좀 어려워요 그거는 정말 우리 몸짱 아줌마들 뭐 이런 건 부단한 노력을 하시거든요 그런 거 굉장히 예외적인 예외적인 케이스 근데 이 사주에서는 저는 핵심적인 거를 일단 신이라고 봐요 신이 다 이제 허해서 생기는 모든 문제들이 이 사주의 전체를 이제 그 병이 이제 그 우리 신 그러면 보통은 기혈 뭐 이래가지고 혈액 있잖아요 혈액이 조금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뭐 꼭 그게 빈혈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혈액이라는 게 이제 백혈구라든지 이런 혈액이 이런 혈액이라든지 이런 게 돌아다니면서 각종 병원군들하고 싸움을 벌이고 전쟁을 벌이는데 실제 거기에 그 기운이 약하니까 어떤 외부적인 것들이 왔을 때 즉각 반응하지 못하고 뒤늦게 이제 반응하면서 뭐 고통이 온다든지 이런 건데 여기 지금 헬레님 처방 음식을 보면 대부분 금수와 관련되어 있는데 특히 이제 수와 관련된 부분들을 이렇게 컨셉을 잡아주신 거예요 네 이런 검은콩 뭐 쥐눈이콩 뭐 현미율모 뭐 그 다음에 특히 이제 복숭아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 다음에 간장 주겸 뭐 이런 것들 짠 것들이거든요 결국 이제 신이 약해서 벌어진 건데 신이 신을 좀 강화시키려면 원래 그 신이 정이라고 그러죠 정 정기거든요 정기 그래서 이 나이가 들면 이제 우리가 이 정기가 빠지면 이 생산 능력이 떨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되는 사람도 있고 신이 너무 강하면 이제 바람끼도 많고 이 신이 강하면 근데 이 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이 약하기 때문에 이제 아이를 가졌을 때의 문제도 그렇고 또 전체적인 면역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약해졌기 때문에 결국 이 신장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것들 있죠 네 그래서 이게 음식 섭생인데 특히 이제 그 화식 아까 저 강원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화식 우리가 불에 지져서 불에 막 튀겨서 네 이런 음식들 말고 말 그대로 이제 찜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생선도요 네 기름에 굽는 것보다는 그래서 무 넣고 조림 있죠 네 어 그렇게 드시는 게 훨씬 네 좋다는 뜻이죠 네 그래서 첫 번째로는 화식을 조금 자제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또 이제 생활 습관적인 측면에서는 이 신을 자꾸 울리게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 신을 울린다는 게 뭐 우리 밤에 부부만의 성생활이냐 뭐 그럴 수 있어요 있는데 이제 일상적인 것에서는 저는 노래하는 걸 추천을 해드려요 아 노래 네 일주일에 한 번씩 꼭 노래방을 간다든지 네 이게 이제 소리를 낸다는 건 금이고 네 소리를 내면 여자분들은 대부분 보면 신이 많이 울립니다 네 그래서 좀 치고금이긴 하지만 여자들이 이제 밤에 남자들하고 잠자리를 할 때 네 자꾸 소리를 내는 이유가 네 일부러 남자 좋으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네 신이 울리면서 소리가 같이 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일주일에 한두 번 노래방을 꼭 가서 노래를 힘껏 소리내서 부르고 그 다음에 그런 어떤 행위를 함으로써 금을 또 다시 이제 그러니까 폐활량이죠 노래를 하려면 당연히 폐활량이고 그러면 금이 이제 자꾸 울리게 되면 신 네 신장이 이제 방광 기능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시고 화식을 자제하시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섭생의 어떤 기준을 무엇을 먹는가의 문제보다는 네 소식을 하는 걸 항상 권해드리거든요 작게 먹어라 내가 몸이 그러니까 영양분도 여기에는 다 있지만 사실은 이게 독소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그래서 가장 내가 활동할 수 있을 정도의 가벼움 그런 어떤 소식을 기준으로 좀 삼아서 음식을 항상 그리고 이제 오래 씹는 거 특히 현미를 드시면 오래 씹게 되겠죠 당연히 네 오래 씹고 그 다음에 제가 권해드리는 건 화식하지 마시고 노래방을 다니고 이게 아무것도 아닐 것 같지만 실제로 좀 즐거울 수도 있잖아요 스트레스 해서도 되고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세요? 네 그러니까 전에 20대 때까지만 해도 좋아하고 20대 초중반 그때까지는 많이 갔는데 어느 순간 노래하는 게 싫어지도록 아프니까 이제 기운이 없으신 거예요 그게 이제 같이 계속 맞물려 들어갔는데 이제 노래 같은 경우는 아프면 못 놀게 돼 그 시끄러운 것도 너무 싫어 아 그것도 싫어 그러니까 내가 시끄럽게 해야죠 하하하하 그럼 관계를 다지면서 노래를 부르면 좋을 것 같은데 하하하하 하하하하 눌러달라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런 것들을 위주로 또 아까 강원 선생님이 말씀하신 음식 네 들을 위주로 하시면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혹시 지역도 도움이 되는 지역이 있을까요? 일단 뭐 저 개인적으로는 진주 좋아요 진주는 참 괜찮다라고 보고요 강 옆에서 이긴 한데 네 강 옆에 진주는 아주 좋다라고 보고 또 뭐 수가 좀 이사주가 언뜻 보면 뭐 개수도 있고 임수도 있고 금도 있고 해가지고 수량이 풍부한 것 같이 느껴지지만 네 사실은 겉으로만 표면적으로 흐를 뿐이지 지하수가 없는 거거든요 사대강 같은 느낌이네요 응 그렇죠 죽음물이야 죽음물 근데 이제 사대강 의미보다는 이게 맑게 흘러가지만 온도가 뜨거워서 다른 어떤 아까 얘기했잖아 가늘천에 뭐 이렇게 가는처럼 이게 뜨거운 물이 솟아서 유황온천 이렇게 쭉 가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온도를 자꾸 내려줘야 되는 아는데 아까 그 강원 선생님이 얘기하셨던 음식이나 노래를 부르는 거나 네 아니면 뭐 또 마음 쪽으로는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지는 거 네 항상 겸손한 마음이란 건 수거든요 네 수라는 게 그 기본적으로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잖아요 네 그러면서 자기 역량을 확장해 나가는 게 수고 그래서 수는 원래 겸손 그리고 산이 있으면 돌아갈 줄 아는 지혜가 있어요 그 산을 절대 무너뜨리면서 가지 않아요 그래서 유연한 거 그러면 겸손과 유연함 을 의미하는데 보통 아까 저 외국어 가르치신다고 네 하셨잖아요 그러면 외국어를 가르치면 또는 외국에 유학을 가게 되면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하게 되는 행동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겸손함이거든요 음 우리가 외국에 나가면 말도 잘 안 통하고 하니까 네 excuse me please 뭐 이러면서 절절절절 매요 그리고 나가면 아무리 여기서 큰소리치는 사람도 만나자마자 fuck you 하지 않으니까 네 난 막 규질하는데 한국말 외국하고 막 그럼 이제 권총받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항상 이제 어학 중에서 특히 이제 영어권 네 어학을 회화를 많이 하고 나 스스로도 그런 거를 가르치고 해외와 관련된 어떤 것들을 한다면 어 저는 또 역시 마음이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외국 유학을 가고 싶었는데 네 네 왜 못 갔을까 생각해보면 간단해요 신이 약해서 그런 거에요 신이 물이 멀리 흘러가지 못하는 형국 마음은 흘러가고 싶은데 네 신이 약하기 때문에 그게 갈 힘이 안 돼요 네 갈 힘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경우 어떻게 가면 갈 수 있냐면요 네 큰 줄기하고 합류를 하면 이제 갈 수 있겠죠 음 그래서 아예 직업을 선택하면 원래 해외로 갈 수 있는데 네 그냥 나 혼자 힘으로 가기에는 좀 힘겨운 유형에 해당을 하고 네 또는 이제 남편이 예를 들어서 막 정말 큰 물줄기다 네 그러면 남편을 따라서 그냥 움직여서 해외로 갈 수 있거나 한데 네 남자분이 간목 일주일에요 네 남자네요 그럼 안 되는 겁니까? 못 가죠 아버지는 어때요? 네 아버님이 임자시거든요 네 아버님을 따라서 지금 또 갈 수는 없잖아요 결혼했기 때문에 아 그러네 그래서 아버님이 수가 그냥 아주 어마어마하시네요 네 지금 시주는 보시면 안 되시고요 네 아버님이 뭐 수가 그래도 시가 없어도 어마어마하시네요 네 임자면 정말 어마어마하고 아버님이랑 사이는 어떠세요? 좀 어색한 사이긴 한데 네 아빠는 좀 관대하시고 네 좀 통도 크시고 네 네 그래서 항상 좀 잘 이끌어주시는 네 원래 경상도 딸, 아빠가 사이가 그렇게 네 아버지들이 다 어색해하시죠 그래서 혹시나 뭐 나중에 자녀가 크면 네 자녀가 해외를 나가겠다 그러면 네 애 따라가야 되나요 애 따라가시나요 아 제가 꿈꾸는 아니 이게 뭐냐면 아 벌써 꾸고 계셨군요 네 설설 흘리님이 혼자 나갔다고 하더라도 힘들었을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일적으로 제가 막 고민상담을 사주 보는 데서 가서 해도 혼자이면 약해서 못한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우리가 이제 작은 시냇물도 큰 강물하고 합류를 하면 그게 합수가 돼서 원래 물들은 뒤섞이거든요 네 그러면서 그 줄기를 따라서 움직이면 가는데 그러니까 정말 외국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면 네 아예 회사를 그런 식으로 취업을 해버리든지 네 아니면 외국인들을 많이 상대하는 업종을 애당초했다든지 네 했는데 문제는 그림을 그린 게 저는 문제였다라고 봐요 아 아 그림이라는 거는 방송예술 종교 그게 화거든요 그게 또 화군요 네 그거를 이제 18세 뭐 28세 이렇게 화국에 오셨기 때문에 오히려 물이 더 줄어든 현상이 생긴 거죠 그러면 어쨌건 아르바이트로 시작하셨어도 영어 교사를 하신 거 너무 잘 하신 거예요 잘 하신 거죠 결국 말을 해야 될 수밖에 없고 소리를 자꾸 내고 네 정적인 것보다는 동적인 것들 그다음에 뭐 시각적인 것보다는 청각적이거나 아니면 네 소리내는 것들 네 그런 것들을 원래 위주로 하셔야지만 제가 볼 땐 바르게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또 가장 중요한 건 의지겠네요 뭔가 좀 약간 현미 같은 걸 드시고 뭔가 기운이 난다는 걸 빨리 좀 성취감을 가지시면 지속하시는데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몸이 많이 힘들 때는 잘 지키다가 조금 괜찮아지면 아 그게 성취감이 아니라 그게 괜찮아지면 또 안 먹으시고 네 그렇게 되더라고요 전문용어로 하면 강헌윤이시네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뭐 그거는 이제 뭐 불교적인 얘기겠지만 3일, 7일, 21일, 49일, 100일 이렇게 목표치를 1년 하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일단 3일부터 해보겠다 그다음에 3일 했으니까 1주일 해보겠다 1주일 했으니까 21일 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단계를 이렇게 서서히 늘려가고 원래 어떤 거든 습관을 100일만 가져가면 그게 자기 습관화 된대요 네 그래서 100일이라는 원래 100일 기도의 기준이 원래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있잖아요 몸에 있는 세포 중에 일생을 안 바뀌는 세포가 골수에 있는 거죠 그다음에 눈 시신경 쪽에 있대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가져가는 유일한 세포가 네 그래서 원한을 품으면 골수에 사무친다 이 뜻이 그 골수에 사무치면 수천 년 가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아주 원한을 사무치면 골수에 사무친다는데 나머지 세포들은 보통 100일이면 다 교체가 된답니다 오 100일이면 세 사람이 되는 거죠 원래 그래서 100일 정도의 어떤 목표를 가져가 내가 체질을 바꾸겠다 아니면 그렇죠 100일을 하면 천일을 할 수 있어 네 그렇게 해서 전해선 분은 그래서 예수님들이 네 100일이기도 하면 천일이기도 하고 네 실제로 천일이나 백일이나 백일이나 천일이나 굉장히 비슷한 관점으로 보거든요 백일만 하면 세포가 다 바뀌는 거예요 가훈 선생님 게으르신 것도 백일 동안 꾸준히 게으렀기 때문에 천일도 게으른 거 많이 더 게으러울 수 있어서 약봐서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근데 이런 게으름도 진짜로 코로나에 몰리면 부추되지다 음 잘 챙겨드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해봤던 기억을 가지시면 네 그 다음에 잠깐 끊기더라도 분명히 몸은 그걸 기억해서 다시 또 할 수 있고 이렇게 되니까 첫 번째 하시면 돼요 현미방이 막 땡기고 이러지 않을까요? 아 그 안내네요 저는 이제 아까 그 유경님만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제가 혼자 살면서 정말 진짜 위기가 왔을 때 완전 완전 식이요법으로 내가 다 만들어서 먹으면서 그래서 정말 그 지금부터 한 8년 전인데요 그때 제가 만든 걸 가지고 지금까지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암신 거죠 네 그때 막 의사도 위험하다 이제 한계에 도달한 거 같다 음 이제 그 담배를 피우려고 몸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몸이 좋아지니까 그 이듬해부터 이제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거든요 음 근데 이제 지금 또 약간 몸이 계속 좀 안 좋으면 안 좋으면 아 그런 게 있죠 그럼 그때 또 하면 돼 네 나는 해봤으니까 음 근데 이게 잘 안 돼 음 한번 또 그래서 한번 하면 계속 해야 돼 그죠 아 계속 하는 게 네 중단하고 다시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음 알겠습니다 네 어떻게 한번 잘 해보실래요? 네 감사합니다 아 해야 돼 안 하면 안 돼요 지금 물이 헷갈리는 거는 지금 진주에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그러면 궁금한 건 다 풀리시는 거예요? 다른 질문이나 뭐 어 그럼 일은 신랑도 앞으로 사업을 하게 될 수도 있고 해서 개인 사업이요? 네 개인 사업을 하게 될 수도 있고 해서 좀 회사 일을 배워보고 싶은 마음도 있어서 아 같이 일을 하시게요? 신랑은 싫어하는데 어쨌든 아빠 쪽 일이던지 신랑 쪽 일이던지 좀 그런 일을 배워서 같이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네 그거는 혹시 집안일을 하시겠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집안에 사업을 같이 도모해 보겠다 네 일단은 어차피 멀리 못 가실 사주니까 네 가까운 데서 뭔가를 도모하는 거는 맞으실 것 같고요 근데 원래 그 헬레님 사주가 사람들하고 되게 잘 어울리고 또 굉장히 유화적이고 또 잘 맞는 것 같지만 사실은 또 굉장히 개인적인 특성도 동시에 가지고 계신 분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좀 사주적 특징이 남을 굳이 리드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남이 나를 리드하려고 하더라도 내가 널 왜 따라가 뭐 이런 스타일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조용히 그러면 제가 이제 뭐 이 집안에서 어떤 사업을 같이 하신다고 하면 헬레님이 정해야 될 포지션은 네 저는 허드렛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겸손한 일들 네 뭐 저 사람들이 하지 못해서 해야 되는 뭐 청소나 아니면 사무실 정리나 뭐 이런 것들 네 큰 결정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결정을 해놓고 사람들을 안 이끌고 갈 거고 음 또 만약에 누군가가 결정을 해서 따라와 그러면 잘 안 따라가려고 할 거니까 네 남들 남들이라기보다는 가족들이 하고 남은 일들 약간 뒷정리 네 내지는 뭐 뭐 서류 정리 아니면 뭐 이런 청소 뭐 이런 어떤 개념으로 좀 겸손한 일들 위주로 선택을 하시면 뭐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이게 그 겸손과 관련된 수에 관련된 어떤 일이라고 네 수가 이분이 넘쳐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겸손할수록 자꾸 수가 증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자기를 낮춰서 겸손하면 오히려 내가 커지고 나중에는 내 역량이 확대되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한 2, 3년 정도 가족들하고 같이 한다 그러면 내가 우리집이 이러니까 이건 내가 뭐 이렇게 알고 정말 남의 집살이 해주는 것처럼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상담할 때 항상 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겸손해질 수 있어요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남편이나 네 엄마 아빠를 저기 외국인 대하듯이 아 아 용어를 헬로 말이 잘 안 통하는 외국인이다 라고 생각하고 대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내가 외국인들하고 아니면 옆집에 가서 살고 있구나 내가 뭐 이런 마인드를 좀 가지면 네 지금 그 신랑분 아니시면 아버님 일 둘 중에 네 같이 도모를 하시려고 하시는데 아버님 쪽이 더 좋지 않나요? 그 네 아무래도 일단 첫 시작은 아버님 쪽하고 아버님이 하는 일을 움직여 가는 게 제가 볼 땐 맞을 것 같고요 신랑 쪽은 네 좀 시기가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사업을 하시려면 아까 잠깐 운세를 봤는데 네네 이분이 시간이 이 정묘씨라고 하시더라고요 네네네 네 그래서 정묘씨라서 지금 올해 32세 30 34세죠 36세 36세 17 38세 네 굉장히 늦어질 것 같은데 사업을 하는 남자분이 주도해서 하는 사업 쪽이라면 네 자녀가 음 한 초등학교 5,6학년 뭐 중학교 들어갈 무렵 그때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빠 쪽 하는 사업은 음 알겠습니다 네 선생님 강우선생님 출출하신가봐요 네 그러면 뭐 이 정도에서 네 상담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먼 길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도 감사드립니다 마일미에 코너 마일미에 저희가 좀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니팔자가 어때서 참여 신청 방법을 좀 안내해 드릴게요 이메일 접수 to what's wrong 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되시고요 영어쌤님 오셨는데 영어로 한번 발음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아 그럴까요 한번 해주시겠어요 부끄러워서 부탁할 것 같아요 네 아니 뭐 저 발음 더러웠나요 to what's wrong 아니 영어쌤님이 오셨는데 내가 부끄러워서 그랬어 아 죄송합니다 제가 이 메일 2회의 경로로 통한 접수는 무교처리 되는 거 안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채택시 녹음일에 참석이 가능하신 분 성함 닉네임 가능하시고요 연락처 생년월일시 양력으로 남겨주셔야 되고 성별까지 그리고 구체적이고 명령 하나의 질문이 우선시 돼 주셔야 합니다 해당 사연은 A4 한 장 분량 1500자 이내로 꼭 보내주셔야 돼요 너무 이렇게 막 길게 주시면 제가 소설책을 읽어야 돼서 이렇게 주시면 채택된 분한테 개인적으로 전화 연락을 드릴 거고요 이후에 구체적인 질문들을 좀 추가로 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멀리 진주에서 오신 헬레님께 파임프라치약 치아 칫솔 선물 지금 드렸고요 마침 이가 안 좋았는데 마침 이가 안 좋으시다니까 좀 효과를 보셨으면 하고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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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